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할 당시 아기까지 참수했다고 밝혔던 이스라엘 정부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하마스가 IS 방식의 잔악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있지만 희생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성인인지 아기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키부츠에서 참수된 영유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일은 미국 대통령까지 이 사실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측의 말과 보도를 언급할 것일 뿐 대통령이나 미국 당국자가 직접 사진을 보거나 영유아 사례를 확인한 보고를 받은 건 아니라고 백악관은 해명했습니다.